안녕하세요. 신촌 YBM 일본어 강사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5강 파트2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번 문제입니다. 우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질문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요. 저 시계, 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시계,かなり, 몹시, 꽤란 뜻이에요. 몹시, 꽤나, 오크렛데, 늦네요 되겠죠? 우리 오크레루는 늦다 라는 표현이죠. 태이루가 된 거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늦다 라고 되겠고요. 우리 A 들어볼게요. 에이, 에, 마다 미나상 키데이마센네? 네, 에, 마다 미나상 키데이마센네 되세요. 우리 에이라는 표현은요. 하이의 부드러운 네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 미나상 모두가 키데이마센네 오지 않았네요 되겠네요. 시계에 관련된 질문인데 미나상 안 왔다. 좀 어색하죠? 네, 비도 들어볼게요. B, 에, 아타라시이 덴치오 이레마쇼. 네, 에, 아타라시이 덴치오 이레마쇼. 그래서요. 덴치 하면은 건전지예요. 그래서 건전지를 이레마쇼 넣읍시다. 그래서 네, 새로운 건전지를 넣읍시다. 네, B가 정답인 것 같은데요. 일단 C까지 또 들어볼게요. 시, 이에, 와타시와 치콕구 시대이마센이요. 네, 시, 이에, 와타시와 치콕구 시대이마센이요. 그래서요. 아니요, 저는 지각을 안 했어요. 우리 오크레르 동사 때문에 치콕구를 고를 수 있지만 정답이 되지 않겠죠. D 들어볼게요. 네, 이에, 덴차이 마니아이마시따요 해서요. 아니요, 전철에 늦지 않았어요. 되겠네요. 이것도 마니아우, 우리 오크레르 때문에 고를 수 있는 오답이 되겠지만 정답은 네, B가 되겠죠. 네, 새로운 건전지를 넣읍시다. 되겠네요. 네, 29번 문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볼게요. 네,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질문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질문 29번 문제도 들어볼게요. 네,研修에 참가하자. 참가한, 참가하자. 기즈케는 우리 날짜라는 단어죠. 날짜에 주목을 해야겠네요. 날짜를 기억하고 있나요? 물어봤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確か, 2월 1일이었습니다. 네,確か 하면 틀림없이, 틀림없이 2월 1일이었습니다. 네, 날짜를 물어봤어요. 우리 날짜를 대답했네요. 네, 정답은 A가 되겠네요. 하지만 끝까지 또 들어볼게요. 네, 틀림없이 1층에, 네, 연수실이었어요. 되겠네요. 우리 장소를 물어보지 않았죠? 날짜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겠고요. 네, 인원수죠. 네, 인원수를 물어본 질문이 아니었죠. 네, 또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아니요. 이에, 이수 마데와 아까리마세. 네, 일수예요. 날짜가 아니라 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이제 A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45번 문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5번 문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질문 또 들어볼게요. 질문 45번 문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면. 네, 보면. 질문 45번 문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이번 회의에는요.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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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는 부하죠. 부하도 출석을 시켜ся 루. 출석을 시켜서 또 사약음이 나네요 출석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자 장식품과 전혀 관련이 없죠 가위기室의 테이블과 이슈가 고가니 미에르네 가위기室의 테이블과 이슈가 고가, 고가니 미에르네 회의실에 있는 회의실에 테이블과 의자는 고가니 호화예요 호화, 호화롭게 부사됐네요 호화롭게 보이네 되네요 호화라는 단어 때문에 이거 좀 비슷하죠 이것보다는 문제가 이제 여기예요 테이블과 의자예요 테이블과 의자는 장식품이 아닌 가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놀랄 때 쓰죠 일본 분들이 에 하죠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의외네 되겠네요 그래서 문백상 어울리는 정답은 D가 되겠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의외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皆さんお疲れさまでした 쉽 쓰 다 지금까지 그거 네 도 연τί 그 werde 실 tahu 감사합니다.